너무 잘하셨어요.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까지 붙여서 하고 잠깐 또 쉬었다가 본 수업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어요. 그러면은 상례소수 사상 시작 사상례 소 소 소 소 공 동 게 요 대양 상 저 소 지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로 주제 년올세야 청남순천주연 청남순환 청남순환 왕생제궁총신환 안녕 청남순환 그러면은 우리는 여성들이 편한 청으로만 했습니다. 이제는 남성위원님들 청에 편한 청을 한번 잡아보셔서 한번 남성위원님들하고 저 같이 해보셔요. 어떤 청이 편하겠어요? 반우쌤. 잡아보셔요. 저 그대로 어디에요? 그냥 이 얘기 편해요? 그러면은 다시 안해도 될 것 같네요. 저는 저는 남성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편한 청으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건데 편하시면 잘 못 부으니깐 청을 어떻게 부르셔요? 왜냐면 부를 줄 알아야지 불러보면서 청을 잡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다 배우신 후에 이렇게 해서 청을 잡아서 이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하시죠. 어떤게 많은지 지금 몰라요. 저는 남성위원님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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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편하게